저희가 그 달력을 기존에 한 분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부를 하겠다, 어렵게 결정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구심 끝에 저희가. 심지어는 제가 우리 어머니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 사비 50만 원을 들여 50%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하. 제대로 들어갔죠? 그렇죠. 마시는 녀석들 2021 달력과 이거 저희가 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수익을 저희가 기부를 하기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수익이 났습니까? 수익이 났어요. 역시,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2021년 달력과 도서 최종 수익은 3,645만 8,142원입니다. 거기에. 2원이 어떻게 나왔죠, 2원이? 거기에 이제 우리 커뮤니티비가 숙여 있는 그 계열, 그 모 기업이죠. IHQ, 머트라마X, 커뮤니티비 등등등. 추가 기부를 1,354만, 1,858원을 하면서 총 5천만 원의 기부금이 만행이 됐습니다. 반반 이렇게 해서 기부처는 국제아동부호기관 우리 Save the Children 저소득 조부모가정 아동지원 드림 사업에 2,500만 원.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NGO인 G파운데이션 이쪽에 독거노인 식비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이렇게 각각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밥 먹을게요. 마음 급한가 봐요. 얘는 위가 급하지. 여기 있어요.